유빈이가 또 팬이라고 생기네요 혹시 죄송한데 티슈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? 한 명은 있겠지? 계시네요 여기요 집에 여기에요 던져주세요 감사합니다 뭐야 뭐야 귀여워 또 유빈이가 없네 하루통 네 다음 곡은 다음 곡은 저희가 최근에 준비한 곡인데 셋이서 셋이서 준비한 불꽃놀이라는 곡이에요 오늘 무사회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여러분들이 박수 많이 쳐주시고 호응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해주세요 아셨죠? 마치 실례지만 버스킨동같이 여기는 영상 보니까 실례인데 소리는 버스킨동이지 약간 이런 느낌이 날 수 있게 아셨죠? 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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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뒤에서 이것도 될거야 아 아 군대기 못 나와 군대기 세요 오케이 오케이 가볼게요